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타르트를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후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쫀득쫀득 쫀득쫀득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양념장 오돌뼈 오징어 너무 맛있다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아